대가시고 경영이 창시 잔대의 불가하고 이 시간에 대해서 유일하게 딱 큰 구절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너의 시간을 알라. 이렇게 해서 시간을 기록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대 몰고서 내가 쓰러졌어요. 난 몇 년 정도 수년도 해왔던 걸 갖다가 그저 이론가를 제시하니까 난 얼마나 고맙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근데 전율을 입힌 것 같아요. 시간을 기록하고 내가 하는 게 낫졌구나. 너무나 나는 아고 다니지만 히터들과 같은 대가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대가가 시간을 기록하라고 하는데 내가 실천하고 있었구나. 또 얼마나 감사드리고 그랬어요. 그렇게 쿵쿵쿵하게 하시면 됩니다.